안녕하세요. 오늘의 새도노트 잡으러 가봅시다. 뾰로롱 하하하 웃으면서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위험 요소 띄용 띄용 위험해. 리스크 위험. 테이크 위스크 이거 수거 알아두면 진짜 유용한데요. 테이크 위스크 모험을 하다.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입니다. 인테렉트 인텔 서로 인텔은 서로예요. 액트는 행동하다. 서로 행동하는 거 소통하다. 서로 교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테렉션 명사고요. 상호작용. 인테렉트 위드 누구와 상호작용하다. 소통하다 이때 위드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어슈음. 네. 추정하다. 어슈음. 아 그게 뭐였지? 가짜로. 오 이런 거 같아. 어슈음. 추정하다 이런 뜻이고 네. 책임에 맞다라는 뜻도 있는데 추정하다가 더 잘 쓰이고 자. 명상은요. assumption. 이렇게 읽어요. assumption. 어슈음에서 assumption 됐습니다. 짜잔. 리스크 위험. 위험을 테이크 위스크. 위험을 무릅쓰다. 수거도 같이 알면 좋다고 그랬고요. 인테렉트. 상호작용하다. 소통하다. 교류하다. 그 다음에 어슈음. 추정하다. 어슈음션 명사 추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